아버지 밖에 내리는 가을빛처럼 우리 십년 가운데도 촉촉한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 마태복음 24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이 시대에 좀 자주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말세에 대한 설계 도면이 들어가 있는지라 수시로 또 무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새벽에 자세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게시록이 열려지면 또 그때 같이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친히 말세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세지 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거라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 대한 구약에서 종말을 예언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저는 항상 이 마태복음 24장 다루면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묵시문학에서 에스겔서나 이런 묵시문학서에서 얘기했던 종말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중첩이 됩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거랑 신약에서 얘기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첩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에서 말세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말세는 뭐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는 뭔가 이 종말은 뭔가 이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혼선이 가져올 수 있어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에다 적용하는 그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시기 때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약에 들어가서도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묵시문학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신약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착각이죠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착각인지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내증 자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스스로 증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읽지를 못하고 또 이게 그런 의미인가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오류였죠 어제 주일날 제가 그 카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그 천주교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신학 때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뭐가 남성 여성 명사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들었지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알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뿌예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천주교의 압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 다 위협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얘기들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중파가 다 이렇게 날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론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증하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는 알려야 하겠기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구약학자들이 들으면 천인 공로할 그럴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성경 앞에서 무릎 꿇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부흥강사나 어떤 교수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저도 많은 거를 익혀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훈련도 받고 그런데 성경 앞에 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답습했던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이 있어야 배우고 익히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도 그 시대의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면 조선시대에 그분의 지식과 한계가 있고 60년대 70년대에 배우신 분들은 거기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로 인해서 흘러오는 전통과 유산을 답습하기 마련인데 저도 이제 그런 답습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데다 뚝 떨어뜨려서 성경만 파괴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어디서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들을 끊어내고 말씀 앞에서 훈련하는 법을 조금 배웠기에 그 배운 만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적 재산이거든요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드러내시고 게시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재산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신 인내해 주신 그런 어떠한 모든 것의 총합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게 저는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학자들이 참 어려워할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 얘기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은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날 그때의 종말의 날 마지막 날 했던 모든 그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의 초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옴으로 모든 인류 역사는 끝난다고 선지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가 오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 그때 모든 것이 그분이 오시면 평화의 날이 오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날 그날 그분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오시는 그날이 모든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거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저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자라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랐을 뿐 같은 시대 그러니까 저거는 에둘러 표현하신 거죠 주님께서 요한까지다라는 것은 누구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어디라고요? 요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런 모든 그분과 관계된 이야기들까지 그러니까 그분의 초림 그분의 혼란 고난 이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순위까지 이걸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요? 요한까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 다니엘서 보면 1260일을 하고 마당이 밟히고 여러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지 못할 것에 뭐가 서고 이런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거를 신약에다 적용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수없이 배웠거든요 그거를 다니엘서의 그 계산법 이런 것들을 71일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근데 그걸 신약에 갖다 적용하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다 착각이고 그래서 마치 카돌릭이 착각하는 것처럼 천주교가 착각하는 것처럼 교황 신수서를 교황이 신이다 오류가 없다 교황의 교회 통치의 권한을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을 끌어다가 대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이런 말씀 자체에 가지고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답습해온 그게 우리를 오류에 빠뜨린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야 되는데 다행히 주님께서 딱 끊어서 이런 걸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 어떤 학자 어떤 분 이걸 이렇게 익히면 그걸 또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안 보여요 봐도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 바벨론 금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브간 넷살 왕이 봤던 꿈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만은 쇠요 얼만은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갓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위로 온 세계에 가득하었나이다 저 뜨인 돌이 누구셔요? 이스크리스도 확 이해가 되시죠?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의 뜨인들이 와서 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숫자로 예언한 것들을 거꾸로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 저 뜨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는 저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시가 됐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역할을 맡긴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 거기까지지 우리가 뭐 몇 천년 뒤에 몇 백년 뒤에 어떻게 역사가 될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또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욕심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만큼 그래서 그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면 거기 뒷부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들의 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끝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서요?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딱 끝냅니다 그 초림하시는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세계를 종말시킨다 이건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도 1장 1절로 2절 뭐 보실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미하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오면 모든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이해었고 공감되는 어떤 그런 공통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림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예언이니까 예언서 읽어보면 동일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후에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성령 시대가 열리고 우리 시대가 열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너무 당연하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뭘 베푸시는 거예요? 금류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금률의 시대예요 자비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냥 거져주시는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근데 이 시대도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끝이 난다니까요 이 시대도 이 은혜의 시대도 끝이 나는데 그 끝이 어떤가를 지금 24장과 예언서 여러 게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빠르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게 화요일 날 일어난 겁니다 종료주일 화요일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시고 가리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 시대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이거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얘기가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서쪽 벽 하나 남기죠 저기 통곡의 벽이 됐죠 예루살렘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남기고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디아스포라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그렇게 되고 자 4절 아 3절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종말을 가지고 오셨는데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아무도 예기치 않았는데 그런데 이 종말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말세를 가져왔던 말세의 지말 말세 끝 말세의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 거예요 자 몇 가지 얘기하시죠 첫 번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받지 않도록이요 미혹 사람의 미혹 미혹은 왜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혹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어떤 그런 일들로 쭉 가는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미혹됩니까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미혹됩니다 그거 다루셔야 돼요 예 언제든지 다루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의 뜻과 내가 선교 선교적인 그런 마음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 지금 가고 있는가 미혹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됩니다 예 다 무너집니다 그거에 그래서 딱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깨어있어야 한다 이게 주의라 그러죠 자 그 다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이요 주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래서 각종 이적과 기적 이게 뭐냐면 병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적에 끌려갑니다 예언과 이런 어떤 대언 이런 거 막 그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런 사람의 말을 현혹되고 하는 사람들 끌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사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있다 실력있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반드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뭘 듣겠어요? 소문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주님이 종말을 가져오셨는데 그 종말의 마지막 말세지 말 그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어떻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까?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속 반복됐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반복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만 몰랐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8절 마지막 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재난의 이 얘기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금과 지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마다 계속 반복이 되었다 근데 그걸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만 알았지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분위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난리와 난리 기금과 지진 이런 세계적인 정보를 알려면 뭐가 발달해야겠어요? 정보와 통신 매스 미디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모든 건 계속 지진과 기금과 이거는 이 불의 고리 안에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정보가 축적이 돼서 몇백 년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뭐 다른 데는 다 차단이 됐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알고 지냈지 이게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뭐 그게 아마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한 한참 뒤에 뭐 알려졌을까나 말았거나 뭐 일본에 지진 났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실시간 실시간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프리카도 이거 들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러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면 통신과 미디어와 방송들이 모든 것을 보편화되고 모든 정보들을 알게 되는 그때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무슨 게임하듯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금과 각종 지금 뭐 저 파키스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성교사님이 보고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3분의 1이 잠겨서 곡창지대가 다 잠겨버렸다고 우리나라 몇 배 되는 곡창지대가 다 잠겨서 아마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식량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지대이신 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전쟁 때문에 다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지금 그러한 실정에 곡식값이 굉장히 올라가죠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게시록 보면 마지막 때 그 어떤 곡식종자 서마를 가지고 몇 배 이게 인플레거든요 게시록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가 아는 언어로 인플레예요 그걸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인플레가 몇 배씩 뛰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과 기금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총합이 되면서 각종 소문과 난리의 소식 속에서 게시록 1장을 게시록 1장을 게시록 첫 번째 어떤 환란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전 지구적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도 이게 정부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뭘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대 이 정도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재난이 제가 보기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됐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제는 이 시작된 마당에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말세에 오실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됐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당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열천여 비유 있고요 달란트 비유 있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열천여 비유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기름 준비하라는 거죠 신앙에 대한 얘기죠 달란트 비유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은사 주님께서 주신 것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양과 염소 비유는요 갈른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이유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양식을 주었고 내가 헐거 벗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이웃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예요 포인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호를 시작합니다 겨울이 다가와요 인생의 겨울도 옵니다 인류의 겨울도 사실은 아주 앞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앞에서 욕심 그리고 다른 세석적인 향락 괴락 일락 그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반드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참 이런 말씀 들으면 긴장이 되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주님 내가 욕심에 끌려가진 않는가 미혹되진 않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다시 한번 자각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따라 움직이게 하고 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란당하는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김일환 장로님이 엊그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해 주셔서 빠르게 한 주만에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준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기적같이 조화 호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동형 안수집사님 자가 호흡을 주셨으니까 자가 의식을 주시도록 깨어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환우들 그리고 이제 수능생 45일 남았죠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DTS 40기 화수목기도회 3주차가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은혜중에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셔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셔습니다 주여